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평가에서 경상북도가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. 경상북도는 경북지방우정청,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공기업과 공공구매 협약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를 크게 넓혔고, 청년 창업가 발굴, 사회적 공동 브랜드, 위누리 개발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특히 2016년 민관합동으로 전국 처음 문을 연 사회적기업 종합상사협동조합은 계속 2년 만에 매출 110억 원을 달성해 좋은 성과로 굽혔습니다.